안녕하세요.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부동산 용어 중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인데요. 집을 알아볼 때 이 용어를 구분하면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정확한 의미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발코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기존 전용 면적 외에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분을 우리는 베란다라고 알고 있죠. 베란다 확장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발코니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부에 있는 곳인데 전망 혹은 휴식 등의 이유로 외벽에 접해서 돌출시켜 만든 곳을 말합니다. 주요 목적은 건물 내 외부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인데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대피 공간으로 사용되고 불길이나 연기가 다른 척으로 번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에서 1.5m가량 튀어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를 확장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요건을 갖추면 확장이 가능하죠. 두 번째가 바로 베란다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란다는 위아래층의 면적 차이로 인해 생긴 공간을 의미합니다. 위쪽 면이 아래쪽 면보다 적어서 위쪽 층의 일부분이 아래층의 지붕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볼 때 우리나라 구조상 만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층 주택의 경우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아 이때 남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난간으로 막아 생긴 것이 베란다가 되는 거죠. 이 베란다는 전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확장이 불가능하고 확장을 하게 되면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고 원상폭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것이 바로 테라스입니다.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의 장점에 아파트에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고급 주택에 있는 것이 테라스입니다. 이것은 1층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데 거실 주방과 연결된 실내 바닥보다 낮은 높이에 나부등을 깔아서 만든 실외 공간입니다. 테이블을 놓고 차도 마시고 아이들과 놀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이 테라스는 분양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어서 활용도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에 대해 정확히 아셨습니까? 저도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명확하게 이야기 되었네요. 분양 광고를 보면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내세워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요. 별 생각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추구 환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